3월 13일 지금 택배가 고사리 정보 택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 택배로 가고 있습니다 최고 분질, 최고 분정, 고사리 모천, 플리 안전배송을 하려고 지금 고사리 뿌리는 생물이기 때문에 박스 포장을 하면은 당연히 마르겠죠 그런데 땅속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해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게가 약간 0.5kg 나 1kg 정도 줄었다고 방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생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저희도 마차가 보내도 생물이기 때문에 뿌리에 무게가 줍니다 땅속에 들어가면 그대로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칠 때 딱 키로수를 맞춰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바랍니다 중산품이면 저희가 딱 맞출 건데 생물이기 때문에 수분이 줄어버려요 박스가 종류 박스가 수분을 흡수하고 가면서 근조가 약간씩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 나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